인공지능의 시대, 새로운 스마트폰이 필요하다는 생각 해보셨나요? 오늘날의 스마트폰은 앱을 설치하고 각종 버튼을 클릭하며 내가 원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게 은근히 어렵습니다. 음식을 배달하고 싶으면 배달의 민족을 설치해서 실행해야 되고 강남역으로 이동하려면 카카오택시를 설치하고 실행해야 합니다. 그냥 내가 원하는 걸 얘기하면 바로 해주는 스마트폰이 있다면 어떨까요? 김단태입니다. 정말 신박한 디바이스가 나와서 데모 한번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This is the Rabbit R1. What's the stock price of Coca-Cola? Searching for the stock price of Coca-Cola. The stock price of Coca-Cola, KO, is $59.76. Who played the role Oppenheimer in Christopher Nolan's latest movies? In Christopher Nolan's most recent film, Oppenheimer, the role of Jay, Robert Oppenheimer is played by Cillian Murphy. Play Kraftwerk's Pocket Calculator. Playing Pocket Calculator by Kraftwerk for you. Get me a ride from my office to home now. Of course, I will book an Uber ride for you from your office to your home. Please confirm the ride. I have six people with three luggages. Find me an Uber that can fit all of us. For six people and three pieces of luggage, I recommend booking an Uber XL as it provides ample space for all passengers and luggage. Please confirm the ride. The ride shows up. I just hit confirm. Uber is on my way. 미국의 스타트업 래빗에서 R1이라는 기기를 출시를 했는데요. 손바닥 안에 들어올 만큼 작은 디바이스, 뭐 굳이 말하자면 삐삐가 생각이 나는데 저는 나이가 너무 어리니까 잘 모르지만 시청자 여러분들은 아시는 바로 그 삐삐와 좀 닮은 느낌이 있는데 이 R1이라는 디바이스 자체가 스마트폰을 대체하기 위해서 나온 디바이스이고요. 이 화면의 대부분은 액정이고 오른쪽에는 카메라가 있습니다. 제가 카메라는 데모 영상을 보여드리진 않았는데 이 인공지능 모델이 사진을 보고도 이 사진에 뭐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인식을 할 수 있는 기능도 있고요. 여기 옆에 보이는 이 흰 버튼 마치 이제 워키토키처럼 누르면은 이 R1 디바이스와 대화를 통해서 내가 원하는 일을 시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 버튼을 누르지 않을 때는 어떤 일도 되지 않다가 버튼을 딱 누르고 이제 일을 시키면 제가 원하는 걸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중간에 이제 데모 때 보셨던 음악을 튼다거나 아니면 우버 같은 카카오택시랑 비슷한 거죠. 그런 앱들과 연동이 되는 것들이 나오는데 앱의 연동이 바로 되는 게 아니고 이 래빗홀 웹포털이라고 해서 맥이나 pc로 접속해야 되는 웹사이트에서 현재 내가 이용 중인 서비스들을 연결을 하는 어떤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런 연결을 하고 나면 이 R1에서 방금 연결했던 서비스들을 바로 음성을 통해서 이용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처음 세팅하는 절차가 약간 번거로운 부분은 분명히 존재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또 거꾸로 생각해 보면 이미 만들어진 대부분의 유명한 서비스들 앱들을 바로 웹이 되서도 사용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디바이스 R1에서 흥미로웠던 건 뭐냐면 Teach 모드라는 게 있었는데 기존에 할 수 없던 것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방금 음악을 틀어줘라든가 아니면 어떤 것들을 해줘 이렇게 우리가 명령을 내리는데 모든 명령을 다 알아들을 수가 없기 때문에 사용자 지정 명령 같은 게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 Rabbit Hole 웹포털 아까 말했던 PC를 통해 접속해야 되는 웹포털을 들어간 다음에 나만을 위한 사용자 지정 명령을 만드는 거죠. 여기서는 미드전이라는 인공지능 그림 그리기 툴을 이용해서 그림을 그려주는 새로운 나만의 명령어를 추가를 했는데요. 그래서 이 명령어를 추가하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이제 뭐 스타트 세션을 누르면은 이제 오른쪽 밑에 화면에 Rabbit Teach 모드라고 이렇게 뜨는데 컴퓨터를 사용하면서 디바이스가 학습했으면 하는 어떤 일들을 녹화를 해주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는 미드전이라는 인공지능 그림 그리기 툴을 이용을 했기 때문에 이제 그 인공지능 그림 그리기 툴 미드전이 정확히 말하면 디스코드로 접속을 해야 되는 거긴 한데 거기 들어가서 강아지를 그려줘 이렇게 입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Teach 모드에서 계속 이걸 한 다음에 탑을 누르고 그러면 이제 나만의 사용자 지정 명령어가 완성이 되거든요. 그 다음에 아까 그 디바이스 R1에서 누르고 미드전이를 통해서 픽셀 스타일의 토끼 그림을 그려줘 라고 하면은 픽셀 스타일의 토끼를 그릴 수가 있고 이거는 원래 만들어져 있지 않은 명령어인데 이런 것들도 가능하다. 그래서 좀 확장성을 많이 넣으려고 노력을 한 모습이 보이고요. 이 R1이라는 아주 이 작은 디바이스가 새로운 스마트폰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LTE 4G죠. 그러니까 네트워크도 다 되고 카메라도 있고 추가적인 기능은 이제 레비톨이랑 웹포탈을 이용해서 기존에 내가 쓰고 있던 서비스들과 연동을 시키고 Teach 모드를 통해서 내가 원하는 새로운 기능들을 학습을 시킬 수도 있고요. 그래서 다양한 것들이 되는 이 기기라고 보시면 되고 저는 좀 상당히 놀라웠던 게 요즘 나오는 이런 스마트폰들 뭐 아이폰이나 안드로이드폰 같은 거 보면 가격이 그래도 한 1000달러 정도 되는데 1000달러면 한국 돈으로 그래도 한 130만원 정도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사실 스마트 스피커도 한 한국 돈으로 뭐 200달러 정도 하는데 이것도 사실은 딱히 지금 써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기능이 뭐 딱히 없죠. 자 근데 R1도 199달러로 나왔습니다. 약 26만원 정도 되는 금액이니까 그렇게 비싸진 않죠. 그리고 뭐 서스크립션 같은 것도 없다라고 하니까 이 기기만 사도 이런 기능들이 된다라고 하면서 벌써 판매를 시작을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정말 미국에서 크게 바이럴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걸 한번 좀 가지고 와봤고 그 제가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인공지능 시대의 테마 중에 하나는 다른 형태의 스마트폰이 필요하지 않을까 해요. 왜냐하면 이제 컴퓨터가 말을 알아듣는 시대가 왔는데 굳이 지금과 같은 형태의 유저 인터페이스가 필요하냐라는 거죠. 그런 의문이 저한테 되게 많고 다른 형태의 스마트폰을 만들기 위해서 다양한 시도가 현재까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제일 왼쪽에 있는 건 AI핑이라고 해서 애플 출신의 개발자들이 만든 스타트업이고요. 목걸이 형태로 만든 것도 있고 또 선글라스 형태로 이건 메타에서 나왔죠. 그래서 이런 기기들의 특징은 음성을 통해서 디바이스와 소통을 하면서 내가 원하는 것들을 하는 건데 예전에는 이런 언어 모델의 퀄리티가 워낙 좋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것들을 수행할 수가 없었던 상황이라면 이제는 언어 모델의 수준이 어느 정도 올라와서 충분히 내가 원하는 것들을 조금씩 해나가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물론 아직 우리는 스마트폰에 익숙하기 때문에 아직은 스마트폰을 쓰는 게 더 편할지도 모르겠지만 새로운 세대들 입장에서는 혹은 아예 좀 나이가 많아서 컴퓨터와 친하지 않은 분들의 입장에서는 이런 기기로 아예 새롭게 시작하는 게 더 편할 수도 있다는 거죠. 혹은 아예 기존에 나왔던 이런 스마트 디바이스들 위에 어떤 인공지능 버튼이 생겨서 이 인공지능과 소통할 수도 있다라고 하면 그것도 방법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새로운 인공지능 시대에 걸맞는 스마트 디바이스 주인공이 될 스마트 디바이스가 무엇인지 정말 많은 회사들이 정답을 찾기 위해 노력을 해나가는 과정인데요. 제가 보기에는 정답에 조금씩 가까이 가고 있는 느낌이고 누군가 이 정답을 찾게 된다면 그 회사가 바로 넥스트 애플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저는 또 테크 이슈 있으면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